안녕하세요. 더공시의 김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시로 본 헬릭 스미스 관리 종목 및 상패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2부인데요. 1부 안 보고 2부에 오신 분은 다시 가서 1부를 보시고 2부에 오셔야지 2부 내용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1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헬릭 스미스 공시를 통해서 정권신고서, 1차 정권신고서, 2차 정권신고서. 왜 언론이 2차 정권신고서를 보고 그런 충격적인 기사들을 쏟아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1부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언론에서 흠악한 보도가 막 쏟아져 나오니까 헬릭 스미스가 활짝 놀라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해명성 보도자료를 내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유상증자 배경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사업적 요인이다. 엔젠시스, VM202 외에도 단기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분야들이 있어서 거기에 투입할 자금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재무 및 규제 요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법 차선 50% 초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에 무형자산, 즉 개발비를 일시의 상각, 비용 처리하는 등의 이유로 법 차선이 크게 발생됐다. 그래서 최근 3, 4업 연도 중에서 2, 4업 연도의 자기 자본 대비 법 차선 비율이 50%가 넘으면 관리 종목으로 가게 된다. 관리 종목으로 가게 되면 상당 기간 동안 추가 자금 확보 가능성이 원천 봉쇄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본 규모를 늘려야 되겠죠. 분모를 늘리는 겁니다. 분자는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분자 법 차선은 회사에서 통제를 하기 어려우니까 분모의 자기 자본, 자본 총계를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50% 언도로 유지를 하겠다. 제가 볼 때는 1번보다는 2번 목적이 큽니다. 유상증자를 하는 목적은 관리 종목을 피하기 위한 이유가 가장 큰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죠. 헬릭 스미스가 한 2,600억 정도의 고위험 해치펀드 상품의 자금을 운용을 해왔는데 여기서 발생한 어떤 투자 손실 아니면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투자 손실이 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헬릭 스미스가 밝힌 바에 따르면 5년 동안에 한 2,600억 정도 소위 말하는 1,2등급의 위험 상품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금 1,350억 하고 이자 182억 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얼핏 보면 운용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DLS하고 팟펀딩 상품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회사가 보유한 현금이 한 830억 정도 현금성 자산 그리고 한 1,290억 정도의 금융 상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이야기하기로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의 유동성 문제는 없다. 맞습니다. 회사가 한 800억 넘는 현금성 자산하고 한 1,290억 정도의 금융 상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 정도 돈 같으면 당장 유동성 지금 현 단계에서 유동성 위기다, 유동성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문제가 된 팟펀딩하고 DLS 상품에는 415억 원을 넣었는데 64억 원이 회수가 됐고 75억 원은 손실로 처리를 했고 276억 원 잔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76억 원에 대해서도 2020년 결산을 할 때 회수 가능성을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는 손실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이 276억 원 잔액을 손실로 반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그런데 회사에서 밝히기는 법무법인을 통해서 분쟁조정 신청 이런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회수할 계획이다. 이건 원론적인 이야기죠. 이렇게 안 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로펌 고용해서 최대한 회수할 계획인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276억 이걸 모두 평가 손실로 반영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을 감안했을 때 유동성 위기다. 유동성에 큰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할 단계는 분명히 아니다. 이것은 회사가 판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헬릭 스미스가 보유하고 있는 사모펀드나 DLS 상품이 한 20개 정도가 되는데 6개에서 환매가 중단되거나 아니면 상환 만기가 되었는데 연기가 되거나 아니면 지금 부실이 발생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손실 추정액은 한 150억 내지 200억 정도 된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금융감독원의 방침에 따라서 이게 불완전 판매 이슈로 인해서 DLS 같은 경우도 4, 50% 정도 먼저 원금을 돌려주고 일부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불완전 판매의 증거가 강력하게 나오면 한 50%에서 70%까지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판번딩 같은 경우는 아직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DLS 같은 경우도 현재 일단은 먼저 지급하는 원금이 한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150억 적어도 150억 이상은 2020년도에 자산평가 손실로 반영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선영 대표는 분명히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내가 재무지식이 빈약해서 전문가들에게 의존했다. 그래서 유증자금, 과거의 유증자금, 또 시비발행자금, 전반적인 회사의 자금 운용을 전문가들한테 다 맡기고 제대로 지휘하거나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느낀다. 이건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번에 신임 CFO를 영입을 해서 내부 통제나 철저한 외부 감사 실시 등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구축하겠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안 그렇게 안에 시스템 다 개편하고 CFO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거 당연한 거이긴 한데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 건 당연한 거이긴 한데 아니, 바이오 기업이 지금 한참 임상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야 될 바이오 기업이 주주들한테, 투자자들한테 유증자금하고 시비발행자금을 받아서 이걸 팟펀딩이나 DLS나 아니면 사모펀드에 2,600억 5년 동안에 누적적이긴 하지만 2,600억 원을 거기에 운용했다고 하는 건 이건 상당히 모랄해져드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할 말이 없는 거고요. 그러면 유증에 실패하면 관리 종목 지정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중간에요. 아까 저도 궁금했던 걸 얘기해 주셨는데 모랄해져드 관련된 부분인데 그러면 그 자산 투자를 했잖아요. 그거는 사실 중간에 공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관찰할 수는 없었나요? 회사가 공식을 하는데 회사의 분기 아니면 반기 아니면 연간 사업 보고서에 보면 이런 금융 상품들은 회사가 어떤 계정으로 분류를 하냐면 공정가치 측정, 단기 손익 반영 금융 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 상품이 현재 시장 가격으로 어느 정도 밸류가 있느냐 공정가치를 측정을 해서 그 공정가치의 변화를 우리 회사 손익계산서에다가 반영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모펀드 상품이 우리가 살 때는 50억에 가입을 했는데 연말에 결산을 해보니까 이게 가치가 떨어져서 48억이 됐다. 그러면 이 상품의 장부 가격을 50억에서 48억으로 고치고 2억의 금융 자산 평가 손실이 났다 해서 이 2억 원을 단기 손실로 반영을 하는 식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뭉뚱거려서 세부적으로 어떤 상품에 가입돼 있는지를 밝히지 않고 그냥 뭉뚱거려서 공정가치 측정, 단기 손익 반영 금융 자산 이렇게 해서 회사가 한 1,500억 있다. 이런 식으로 쓰나버리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금융 자산의 세부 항목을 반드시 세세하게 공시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강제 의무적인 조항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DLS 같은 상품이 있다는 건 공시가 돼 있었을 겁니다. 그건 일종의 파생 상품이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사모 투자 상품 같은 경우는 그냥 공정가치 측정, 단기 손익 반영, 금융 자산 이렇게 돼 있고 세부적인 항목이 없으니까 이게 팝 번딩에 들어가 있는지 라임 자산 상품에 들어가 있는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증권 신고서가 제출이 되었고 증권 신고서가 제출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보고 너네들 이거 공정가치 측정, 단기 손익, 금융 자산이 금액이 많네? 그러면 어떤 어떤 상품에 투자가 돼 있고 여기서 어떤 손익이 발생되어 있는지를 세세하게 공시를 해. 이거 왜 안 하는 거야. 이거 투자자 보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정전 공시가 나갔기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깐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회사들은 밝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임 자산 운용 금융 상품에 투자했던 회사들 중에 일부는 계속 우리가 라임 무역 금융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라임 사고 터지고 나서 그전에는 밝히지 않다가 사고 터지고 나서 회계법인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거 라임 상품 아니냐. 이거는 별도로 밝혀라. 해가지고 밝히는 회사들도 있고 끝까지 안 밝히고 있다가 최근에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하고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니까 금융감독원이 그 자료를 제출했는데 알고 보니까 상장 기업 중에서 59곳이 라임에 투자를 했고 기업인들도 상당수가 라임 펀드에 투자했다는 게 국감 과정에서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밝히는 회사도 있고 안 밝히는 회사도 있고 보통 바이오주들이 R&D 자금으로도 다 부족할 텐데 이 자금들을 주로 이렇게 투자 자산에 많이 투자를 하고 이런 게 일반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헬릭 스미스가 특이하게 이런 자산들이 많이 발생한 건지 그거 알면 좀 도움될 것 같아요. 바이오 기업들이 쓰는 돈은 기본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죠. 일반적인 회사 운영비 직원들 월급 주는 거 회사 기본적으로 굴려가는 비용 그 다음에 임상 비용 회사의 연구개발 자금 크게 봐서 이 두 가지인데 그러면 유증으로 들어온 자금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시장성 차입 CB나 BW 아니면 은행 대출은 사실은 별로 없고 대부분 CB, BW나 유증 아니면 외부의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서 회사가 이제 돈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이게 임상이라는 게 회사에 돈이 천억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한 달 동안 다 쓰자 해가지고 24시간 동안 너네 잠 자지 말고 연극해발해 그렇게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얼마씩 얼마씩 써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자금 플랜을 쭉 짜면서 이걸 그냥 가만히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금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안정적인 곳에 운용을 하죠. 대부분은 채권 상품 같은 경우에 국고채 같은 경우에 국고채 같은 경우에 안정적으로 한다든지 상당히 안정성이 보장되는 자금 또 이제 단기 MMF라든지 MMT라든지 이런 상품에 일반적으로 보유 자금을 보유를 해서 갖고 있죠. 그런데 헬릭 스미스처럼 이렇게 5년간 누적으로 한 2,600억 정도 되는 돈을 한 20여 개의 DLS 같은 상품이나 파생 상품이나 사모 전문 운용사의 상품 더군다나 파펀딩 같은 P2P하고 연계된 이런 사모펀드 상품에 투자를 한다. 이건 굉장히 비상식적인 거죠. 물론 그런 회사가 우리가 일일이 다 전수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바이오 업체 중에서 그런 회사가 없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회사들 사업 보고서 뒤져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손익 측정 금융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세부적인 금융 자산이 뭐가 있는지 회사에서 밝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헬릭 스미스처럼 저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확실한 것은 저런 식의 자금 운용이 비정상적인 거죠. 저렇게 더군다나 파생 상품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는 1등급 위험 상품의 비중도 상당히 높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이거를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소 조금 위험한 곳에 돈을 넣어도 되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임상에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가기로 확정적으로 예정돼 있는 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돈을 저렇게 고위험 상품에 투자를 하고 더군다나 이 회사가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회사가 스스로 창출하고 있는 이익이 많은 회사 회사가 스스로 많은 캐시플로우를 창출하고 있는 회사 같으면 금융 상품 투자에서 다소 손실을 보더라도 자체 사업에서 창출해내는 캐시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쇄가 되는데 헬릭 스미스가 뭐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뭐가 있습니까? 맨날 돈 까먹고 외부 증자 받고 시비 받고 투자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임상하는데 그 돈을 이따위를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유상증자에 실패를 해서 관리 종목에 지정될 가능성 이걸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헬릭 스미스가 보도자료를 아까 냈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는데 그 보도자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 역시 주관사인 유진투자증권과 함께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관사하고 유상증자를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번 유상증자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우리 유진투자증권하고 함께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앞에서 10월 16일 날 유상증자 정정신고서 공시에서 뭐라고 했냐면 유증 일정의 지연 연기로 지연되거나 연기되어서 연내 납입이 어려워질 경우에 관리 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고 했지 유상증자 자금 납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유증에 실패할 경우 관리 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진투자증권이 정권신고서 내용에 보면 인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인수인이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유상증자 주관사가 잔녀 주식을 유진이 인수를 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유상증자를 할 때 대부분은 주관증권사가 총액 인수를 하건 발행 주식을 총액 인수를 하건 아니면 잔액 인수를 합니다. 처음부터 아예 회사가 발행하는 유증 신주를 증권사가 총액으로 그냥 다 책임지고 다 물량을 떠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최종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주 배정에서 실권이 나고 그 실권을 일반 공모로 청략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잔녀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진투자증권이 잔녀 주식 전량을 인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상증자는 유상증자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유상증자 일정 자체가 지연되거나 연기되어서 연내 납입이 안 될 경우에 관리 종목에 간다 그랬지 투자자들이 다 실권해가지고 유증 자금이 안 들어온다는 이런 표현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증 성공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다만 한 가지 걸리는 점은 뭐냐면 헬릭 스미스가 보도자료를 낸 내용에 보면 일부 주주들이 임시 주총하고 회계 장부 열람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들어주게 되면 유증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연내의 유증 자금 납입이 불가능해져서 관리 종목에 지정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일단 유증 진행해서 유증은 좀 진행하는 데 협조를 해달라. 여러분들이 참여 안 해도 유진 정권이 실권주, 미청약주 다 받아주니까 유증은 성공하게 해달라. 유증 완료 후에 상법이나 아니면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어떤 회계 장부 열람이라든지 임시 주총이니 뭐니 그거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 주총, 회계 장부 열람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막 소송이 벌어지고 치고받고 피 터지고 박 터지고 해서 유증 일정이 연기되지 않으면 그냥 이 유증은 그냥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유증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유증만 하기만 하면 관리 종목 지정이나 상패 가능은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헬릭 스미스 유상증자 발행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이거는 주주배정증자입니다. 주주배정 후에 일반 공모를 하게 되는데 주주배정증자는 유상증자 발행 가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규정이 있었어요. 규정이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주주배정증자는 유상증자 발행 가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찝찝하니까 옛날에 증권감독 규정상으로 정해놓았던 유상증자 발행 가격 산정 방법 거의 그것을 준용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발행 가격을 산정하는데 1차 발행 가격은 신주배정기준일 전에 주가 흐름에서 25%를 할인한 가격 그 다음에 2차 발행 가격은 주주 청약 전에 주가 흐름에서 25%를 할인한 가격 그래서 1차 가격하고 2차 가격 중에서 낮은 것을 잠정적인 확정 발행 가액으로 일단 정해놓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하느냐 이 잠정적인 확정 발행 가액하고 청약일 전에 3그레일하고 5그레일의 주가 흐름의 60% 가격 이거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큰 놈을 최종 확정 발행 가액으로 딱 정하는 거예요. 최종 확정 발행 가액으로 그래서 실제로 그 유증 청약 시점 고 언저리의 주가가 사실상 발행 가격이 된다고 보시면 무방해요. 청약 고 언저리 고 언저리 쯤에 주가 흐름이 유증 발행 가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한데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겨우 2만 원 턱그레에서 넘어가고 있어요. 이 상태로 지금 현재 주가 상태로 12월 달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월 달에 구주주 청약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흐름대로 찌지고 뽑고 찌지고 뽑고 하면서 이 흐름대로 가게 되면 여기서 25% 할인 들어가고 어찌고 하다 보면 유증 발행 가격이 2만 원 언저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보수적으로 여기서 그냥 조금 찌지고 뽑지만 이렇게 살살살살 올라가서 그래도 2만 원보다는 좀 초과해서 이렇게 주가가 간다. 그러면 나중에 유상증자 발행 가격이 한 2만 원은 된단 말이에요. 주가가 더 엄청나게 헬릭 스미스의 설명이 잘 먹히고 뭔가 호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건데 지금 현재 이렇게 너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가 보수적으로 유상증자 발행 가격을 2만 원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발행 가격이 2만 원이고 유증 750만 주 찍어요. 그러면 주주들이 100만 주를 하건 200만 주를 하건 나머지는 유진증권이 책임져 주니까 750만 주는 무조건 찍는다. 그러면 2만 원에 750만 주 곱하면 1,500억 원은 유상증자 자금으로 확보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헬릭 스미스의 상반기 말 자기 자본은 1,500억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 회사의 연간 단기 순 손실은 한 1,000억 원으로 가정을 해보자고요. 상반기에 이 회사 단기 손실이 500억이 났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역시 500억이 난다. 상반기 금액 곱하기 2 해서 연간으로 1,000억 손실이 난다. 단기 순 손실이. 그러면 1,500억 자기 자본에서 단기 순 손실 1,000억 원이 자기 자본을 까먹어버리니까 남아있는 자기 자본은 500억 원이 될 텐데 유증이 없다면 앞에서 말한 대로 2만 원에 유증을 해서 유증 자금 1,500억 원을 더해줘버리면 연말 자기 자본은 한 2천억 원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연말 법차선은 얼마냐? 이 회사의 단기 순 손실하고 법차선은 규모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연말에 법차선도 한 1,000억 원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상반기 법차선이 500억 났거든요. 하반기에도 그만큼 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연말 법차선은 1,000억이 됩니다. 유증에 성공했을 때 연말 자기 자본 2,000억 그 다음에 연말 법차선 1,000억 그러면 자기 자본 대비 법차선 몇 프로가 됩니까? 50%가 되는 거군요. 간낭간낭합니다. 아슬아슬한 거죠. 물론 여기에는 많은 가정이 들어있죠. 왜냐하면 주가가 2만 원보다 약간 오르는 수준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확정 발행 가격이 2만 원이라는 가정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3만 원 갈지 3만 원 갈지 5만 원 갈지 아니면 1만 5천 원, 1만 원까지 떨어져 버릴지 이건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냥 보수적으로 2만 원으로 가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상반기에 법차선하고 단계순 손실이 그대로 하반기에도 그 금액만큼 그대로 난다는 가정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법차선이나 단계순 손실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도 변수는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자산 평가 손실 파펀딩이나 DLS 같은 펀드 상품의 평가 손실이 얼마나 낫냐 하는 그런 변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더 법차선이나 단계순 손실 규모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추정은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확정적으로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추정이나 예상이 들어가 있어서 확정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금 보수적인 시나리오로 평가를 해봤더니 굉장히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증에 성공한다고 하여도 이게 관리 종목으로 가지 않는다고 확정적으로 단정할 만한 근거가 아직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매체에 보니까 유증 발행 가격이 만 원이 돼도 관리 종목 지정 가능성은 낮다고 그렇게 쓴 매체가 있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왜 그렇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계산이 나올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정정신고 요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가 금감원으로부터 지금 금감원도 이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이슈가 돼버렸어요. 바이오 업계에서 바이오 업계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다 보니까 금감원이 10월 6일 날 1차 정정 요구를 했고 10월 21일 날 그래서 정정신고서를 제출을 했고 거기서 사목번도 우리가 팟펀딩 이러고 있고 저러고 있고 이런 위험이 있고 저런 위험이 있고 최악의 경우 매매거래 정지 상패 가능성 이런 거를 다 언급을 했는데 지금 뭔가 지금 감독원 입장에서는 미미하다고 보고 2차 정정 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헬릭스미스에서 또 2차 정정신고서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2차 신고서를 냈는데 또 감독원이 그래도 부족한데 이래가지고 또 계속해서 정정 요구가 추가로 계속 이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유상증자 납입 일정도 밀리게 되는 거예요. 연내 유증이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연내 유증 실패되면 어떻게 되냐. 연내 유상증자가 안 되면 법차선 비율 50% 초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법차선 50% 넘어가 버리면 관리종목 지정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한이익 차입금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되니까 회사가 발행했던 시비들 회사 현금으로 다 상환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종목 되면 신규 자금 조달에 어려움 생길 거고 주가 당연히 계속 어려워질 거고 그 다음에 재무구조 악화되고 이 회사 돈벌이 쉬웠지 않습니다. 손익계산서 갑자기 좋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손익계산서 나빠지고 그러면 임상에 쓸 자금 조달에 애로가 생기니까 당연히 사업에 위기가 오는 거고 또 자금 말리니까 어떤 유동성에 문제 생기고 유동성에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법차선이 개선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의 지속 가능성, 온고인 기업으로서의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회사의 상장 적격성에 대해서 거래소가 심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제 상장 폐지 실질 심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회사에 지금 현재 당장 유동성 위기는 없는 것은 맞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주가 흐름과 그다음에 회사의 연간 단기 손실 또 법차선 이런 것을 우리가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실한 것은 지금 단정적으로 이 회사 관리 종목 가능성이 높아 상패 가능성이 높아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잔존해 있는 위험들, 그 불씨들이 지금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회사 내부 사람이 아닌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측하고 추정을 하기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전히 리스크 요인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가 지금 당면한 게 관리 종목 지정을 피하는 거고 관리 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통제를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법차선 같은 경우는. 물론 회사가 임상 진행 안 해버리면 비용이 줄겠죠. 임상 올스톱, 비용 쓰지 마. 이렇게 해버리고 직원들 급여, 일단은 급여 지급 중단. 아시아나 대한항공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아나 대한항공 전부 다 휴직 전부 다 다 하고 제 아는 후배들, 아시아나 대한항공 다니는 후배들, 비행기 타던 후배들 지금 비행기 못 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부 다 급여 다 지금 중단시키고 전부 다 무급 휴직 해가지고 인건비 줄여서 이제 수치 맞추고 있잖아요. 비용 절감해가지고 겨우 그래도 아시아나는 조금 적자가 나고 있고 대한항공은 조원태 회장이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희생으로 회사에 지금 손익이 좋아지고 있다. 그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컨틴증시 플랜은 자, 법차선 이거 주가가 빌빌돼가지고 이거 750만조 찍어도 자기 자본 증가 규모 얼마 안 된다. 그러면 급여 중단시키든지 아니면 임상 저기 지금 하고 있는 거 일단 정지시켜가지고 법차선 들어가는 비용 최대한 절감하는 식으로 해서 숫자를 맞출 수는 있겠죠. 그런데 법차선은 인위적으로 참 조절하고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는 거고 그러면 자기 자본을 증가시키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선택을 했는데 지금 유상증자를 선택한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던 거고 지금 유상증자 9월 17일 날 공시하면서 1차 발행 예정 가격을 3만 몇 천 원, 3만 2, 3천 원으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 주가가 겨우 지금 2만 원을 찍힐 수 있을지조차도 장담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어버렸잖아요. 다른 방법으로도 공고는 장화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수를 맞추는 게 아니라 금액을 정확하게 3천억으로 지금 일정이 빡빡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유상증자 이거를 철회를 하고 3자 배정으로 방법을 바꿔서 3자를 끌어오면서 750만 주가 아니라 그러면 또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3자 배정 증자를 하는데 지금 750만 주 가지고 안 된다. 지금 주가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1,000만 주, 1,200만 주를 찍는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발행 주식 수가 그렇게 엄청나게 늘어나버리게 되는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법 차선으로 인한 관리 종목을 피한다는 이점이 있지만 또 그 주식 수가 이제 무지막지하게 또 늘어나게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 거고 그래서 회사 내부적으로 어떤 컨텐전시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주가 계속 주주들한테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호소문을 냈잖아요. 그렇죠? 회사의 해명 그리고 김선영 대표 어떤 개인의 어떤 입장 같은 거 회사 유동성에 문제가 없고 또 임상 3상은 실패한 게 아니라 완성되지 못했을 뿐이다. 실패한 게 아니고 임상 계속 추가로 해서 좋은 결과 낼 수 있고 기타 나머지 바이프라인들 계속 개발해서 여기서 충분히 돈을 벌 수가 있고 그 설명서 내용 보면 굉장히 낙관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낙관적인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주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얼마나 믿어줄 것이냐 그게 중요한데 지금 민심이 너무 흉흉합니다. 분위기 지금 너무 좋지 않고 일단 주주들한테서 굉장히 신뢰를 많이 지금 상실한 상황이고 주가가 너무 폭락해 있고 물론 이제 비관적으로 보는 주주들도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이게 좀 빨리 회사 정상화에 우리 주주들이 좀 도움을 주자 이런 식으로 그런 주주들은 또 공격을 많이 받고 있죠. 알바냐 이러면서 진짜 알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주가만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유상증자 발행 가격이 최소한 한 3만 원까지만 올라간다면 지금 법자손이 한 상반기만큼 법자손이 날 거라는 좀 좋지 않는 가정 하에서도 법자손으로 인한 관리 종목 지정은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주가가 굉장히 제일 큰 관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금융감독원이 계속 이 회사를 너무 지금 집중적으로 와치하면서 계속 정정 신고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 10월 21일 날 정정,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정정 요구일지 그 이후에도 한두 번 더 정정 요구를 하게 되면 연내 유상증자 일정 맞추기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연내 맞추기 어려울걸요? 그런 좀 위험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확실하죠. 지금 우리가 단정적으로 뭐 결론적으로는 뭐 지금 관리 종목 지정이나 상패 뭐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는 한데 뭐 그렇게 단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볼 상황은 아니고 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들이 많다. 지금 당장의 뚜렷한 큰 리스크는 안 보이지만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리스크가 지금 잠복해 있다.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뭐 궁금한 점 없습니까? 지금 금강원 정정 신고 공시 이것만 해도 유상증자 일정에 되게 큰 부담으로 느껴질 것 같은데 왜 그 주주분들이 왜 회계 장부를 계속 공개해달라고 하는지 회계 장부를 공개하면 유상증자 일정이 또 밀릴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리로 들어갈 것 같은데 좀 기다렸다가 차라리 유상증자 받고 나서 회계 장부를 요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주들이 임시 주총을 하고 회사하고 법적으로 맞서고 회계 장부 열람 신청을 하고 하게 되면 회사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게 유상증자 진행 일정에 차질을 주게 되면 당연히 유상증자가 안 되면 보타손 50% 초과는 피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주들은 이제 너무 화가 나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까지 폭락하니까 지금 너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지금 뚜껑이 열린 상황입니다. 멘봉. 멘봉이 왔고 뚜껑이 열리고 지금 분노 게이지가 지금 속된 말로 지금 분노 게이지가 지금 이빨에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부 가스 보자. 지금 임시 주총 하자. 김선영 자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우리가 그거 다 하겠다. 임시 주총 다 수용하고 회계 장부 열람 다 수용하고 주주들을 요구하는 거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다 받아들인데 제발 유증은 좀 하고 나서 바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그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그 약속을 한 거거든요. 네. 뭐 추가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체력을 키워줄 기업 공식 키움 정권 유튜브 채널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